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선량한 관리자. 이건 좋은 얘기인가요? 무슨 의미죠? 네.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난개발로 언급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있잖아요. 아, 예. 네. 제주시 조천읍 선울리 중산간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사파리형 동물원이 들어서는 그런 사업이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법원 판결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로 키워드 뉴스에 문을 열까 합니다. 2년 전 당시 선의 1위 마을회의 이장이었던 정 모 씨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상생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은 마을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에서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상생협약을 맺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키워드인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마을의 이장이 업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 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라고 했을 때 보통 선량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착하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적 의미가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법조문에서 쓸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착하다 보다는 우리가 흔히 쓴 성실하다에 좀 더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전이었던 지난 2019년 4월에 선을 이리는 임시마을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때가 마을 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에 반대하는데 사업자가 계속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였던 거거든요. 네. 이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한다는 마을회의 공식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씨는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이장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저희도 이제 저희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얼마 안 가서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났던 5월 말에 그 당시 이장이었던 정 씨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청탁을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고요. 이후에 지난해 4월까지 정 씨는 사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고 또 변호사 선임료도 사업자가 대신 내주셨기도 했습니다. 그 청탁을 받은 직후에 정 씨는 7월에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첫 문장부터 선을 1위 마을회와 사업자는 선을 1위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합의한다입니다. 저도 당시에 그 내용들을 봤었는데 7억인가요? 그걸 받는 조건으로 해서. 네. 마을기념으로. 체결이 됐는데 내용이 상생협약이라고는 하는데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이래서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 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1조는 사업자의 의무 또 2조는 마을회의 의무 3조는 방금 말씀하신 7억 원에 이르는 마을발전기금 관련한 조항인데 그 사업자의 의무는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 한 문장이고요. 2조인 마을회의 의무를 보면 일단 그 글 분량만으로도 1조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많아요. 그 사업이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언론이나 또 관련 단체에 마을회가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제주동물테마파크 회사 직원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회가 노력한다. 같이 사업자의 의무와 비교했을 때 매우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고 이 협약을 놓고서도 마을 주민들은 우리 뜻 아니다. 그러니까 마을총회를 통해 의결했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 씨가 전 이장이었던 정 씨가 피고인인데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이장으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또 선을 이리 마을회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인 주민들에게 한 명당 3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또 주문을 했고요.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물테마파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3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한 명당 100만 원 요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액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정 씨가 마을 사무실을 두 달간 폐쇄한 것과 또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점을 들면서 또 소송의 배상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정 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일부를 기각한 거죠. 반면에 또 피고인 정 씨가 원고로 참여한 주민 65명 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리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선을 1위 마을회의 향약에 따르면 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리세를 납부하지 않는 리미는 선고권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라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을 1위로 촉발된 문제가 제주도 내 전체의 향약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죠. 마을 주민들은 일단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선을 1위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자와 결탁한 마을관리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업자를 상대로는 이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사업을 연장해보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규찬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3월에 열렸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반대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7월 말에 건축계획심의를 다시 제주도 건축지적과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포기를 안 했군요.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축비용을 조달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그냥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제주도 측에 주문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꼭 판결에 대해서 반대위가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 제주도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제주도 투자유치관은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불허하고 취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위는 사업이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명소노그룹 측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한다고 또 지난해 말에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 자금 조달이 힘들고 또 부분 자본 잠시 상태에 빠져있는 부실한 기업에게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해줘선 안 된다며 철저한 자본 검증을 통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또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마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물 건너갔구나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물 밑에서는 이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재수는 영웅인가입니다. 이재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었던 이재수의 난 그 영화의 이재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년도 더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저도 이정재만 떠오르고 딱 그 스토리가 크게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요. 사실 제주 역사 잘 모르시는 다른 지역의 분들께서는 그 영화와 관련해서는 이정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많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와 같은 이름의 이재수의 난 또는 이재수란으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지난 1901년, 120년 전이죠. 딱 신축년에 천주교회와 제주도 민간이 충돌해서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성격이 좀 복잡한데요.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벼슬아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되겠죠. 뜻하는 봉쇄관이 과도하게 세금을 걷거든요. 심지어는 생활 형평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작물이 잘 나지도 않고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에서 밭을 잃고서 살아가는 화전민에게도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좀 과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봉쇄관과 일부 천주교인들이 결탁해서 횡포가 심해지니까 여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반발로 민중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관노였던 이재수가 우두머리였고요. 이 민중분기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천주교인의 시각에선 종교 박해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한편에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집단적 저항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이를 두고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 빚어진 분쟁이란 뜻으로 신축교환이라고 지금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이를 신축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명칭에는 하늘과 땅 이만큼의 큰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역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계에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이재수라는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일 제주도와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민의총 등이 공동주최한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제주사산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김동현 문화평론가는 비어있는 사실과 재현으로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수와 관련된 기록을 바탕으로 그를 과연 영웅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김동현 문화평론가는 아마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는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진행자 역할을 맡겨 가셨죠. 바쁜 분이네요. 그런데 제주사회에서 저항운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꼭 언급하게 되는 것이 장두 이재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주 저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김동현 평론가는 이재수라는 인물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영웅이라는 개념과 순교라는 개념의 사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수를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인물의 실체를 오히려 가로막는 제한된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천주교민들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이나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을 뜻하는 순교로만 기억하는 것은 당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다양한 욕만들을 단순화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웅과 순교 사이. 네. 그래서 그 무엇이 됐든 김동현 평론가는 단순화해서 한 인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진성기의 남국의 민담에 실린 이재수와 관련된 설화들을 소개하면서 이재수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영웅으로 묘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분적인 차별을 받는 인물이며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장두로 나서는 인물이라면서 평범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 묘사한 된다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식의 소금청사에서도 이재수를 시민적 윤리의식의 소유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재수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두로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 영웅보다는 오히려 핍박박는 그런 백성이었다라고 보는 시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웅으로 또 다르게 좀 표현한 기록이 있는데 이재수를 영웅으로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수의 누이였던 이순옥 씨가 구술한 말로서 기록한 이재수 실기에서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기록을 보면 영웅설화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수가 태어난 날을 이상스러운 붉은빛이 이재수의 아버진 이시준의 집을 여지없이 포함했다. 비쳤다. 송씨 부인 침실에는 향기가 몽룡하며 일개 옥동자가 태어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설을 보면 영웅이 태어난 순간을 항상 기의롭고 신비롭게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신격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수도 거기에 해당되게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물상을 투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김동연 평론가는 도민적 입장에서는 장두 전통의 계승자이자 창안자로서 영웅 이재수의 면모를 기억하는 것이 좀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300여 명의 천주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순히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웅이라는 표상이 우리 삶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거나 혹은 난마같이 얽힌 현실적 고민을 단숨에 해결하는 힘을 지닌 존재로 상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2021년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손쉽게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웅을 소환해낸다. 그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동훈 평론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작고 나약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시민윤리. 그 평범한 윤리성을 구현해가는 작은 힘들이 아닐까라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의 탄생 그것이 영웅의 탄생이라면 이재수야말로 시민적 윤리성의 구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누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조수진 영웅. 윤상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신축 교환, 신축 항쟁.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역사의 이름입니다. 지금 천주기 측에서도 그동안 희생자 쪽, 희생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다면 지금은 시선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양측의 합의하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